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전 본문에서 이방인의 땅 두로에 가셔서 수로본익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땅 대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병자를 낚게 해주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수로본익의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한 주다위세 자손이여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연하는 대가볼리 지역의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 아니라 그는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였습니다 타인과 소통이 불가능한 그래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아름다운 새소리도 또 그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이야기도 듣지 못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임할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 내게로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 귀머거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탄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장림, 귀머거리, 버거리가 있다면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이 세상의 고민으로 인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영육간에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 미야마 여러분의 눈과 귀와 삶이 완전히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영육간에 막혀있는 자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막혀있는 자를 찾아오신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수보군에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무에서 30마일을 걸어 두로에 가셨던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또 20마일 북쪽에 있는 시돈을 지나서 쭉 뺑 돌아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동쪽까지 이르르셨는데 이 거리를 계산해보면 총 150마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오바이가 있는 어베나 샴페인이 정확히 150마일이에요 저희 아들과 딸이 다 유오바이를 나왔기 때문에 샴페인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차를 타고 가도 거기 한번 가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갈 수 있는 한 3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베나까지 걸어서 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또 그 거리는 수풀이 우거지고 그늘이 드리워진 아름다운 트레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대가볼리 지역은 따가운 햇볕이 내렸죠에는 유대광야였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유대광야에 가서 제가 몇 분 정도 차에서 내려서 들을 거닐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약 5분도 지나지 못해서 제가 차에 뛰어올라온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에 평균 기온이 120도에다가 가장 더울 때는 170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청년들이 광야 체험을 한다고 유대광야에 갔다가 어느 한 청년이 길을 잃었어요 불과 5시간 만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덥고 사람이 살기에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험하고 먼 거리를 자진해서 걸어서 가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딱 한 명을 만나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귀만 막혀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께 무지했던 영적인 귀먹어리요 벙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영육간에 막힌 것들을 뚫어주기 위해서 그 대가벌리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막혀있는 분들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적인 귀먹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벙어리는 또 누구일까요? 성도가 입으로 해야 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입을 주셨을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외우기 쉽죠? 4321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찬양 시간만 되면 입을 딱 닫아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는 친구들하고 얘기 잘해요 또 우리 할리아 대상회의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에 가면 90점 100점 나오도록 어깨를 들썩이면서 아주 소리지르며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찬양할 시간이 되면 입이 딱 닫히는지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나는 바로 영적인 벙어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또 모든 것을 뚫어주는 영적인 드레이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귀머거리의 벙어리뿐만 아니라 장님이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야기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하나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 기도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얘기 미천이 다 떨어진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벙어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하라는 이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의 열매이죠 10편 50편 14절과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남을 흉보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에 마치 내 입술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대해 감사하는 데 인색하다면 또한 내가 영적인 벙어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행위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우리가 남에게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남들과 나눌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능력을 원어로 얘기하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번역된 게 뭔지 아세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만 열어 복음을 선포하면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길을 180도 빠꾸해서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벙어리와 귀먹어리가 되어서 꽉 막힌 답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150마일을 걸어 대가벌리에 오셨지만 이 귀먹어리 벙어리 병자의 병이 언제 치유받았습니까 그 병자가 예수님께 자기 발로 걸어와 치유를 간구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막힌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동거동락하시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귀를 닫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모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변화의 삶을 사시겠어요 예수님은 젠틀맨이시라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 수십 년 다니며 영적인 기머거리와 벙어리로 살지 마시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여 여러분의 귀와 입과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앞에 향해 열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영육간에 막혀있는 자를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육간에 막혀있는 자를 만져주신다 이 기머거리 벙어리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하며 나왔을 때 그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탄식이란 이야기는 신음같은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를 보고 참 안됐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여 기적을 행하신 동기도 보면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오병이여 기적도 행하신 겁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He had compassion on the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e과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come이라는 것은 함께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community 할 때 앞에 come이 있잖아요 pass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열정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passion of Christ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suffering, 고통, 고난을 또 pa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내가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연민,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의 동기는 바로 compassion, 연민과 사랑과 극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힘든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겠지 나는 드라마 하나 봐야지 그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이 아프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삶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거리를 안고 나오신 분들 이 교인들 가운데 나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또한 죄로 물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고 탄식하시며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자신이 없어서 못 고치면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니까 저 멀리 가서 한번 고쳐볼까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군중들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핵심사역인 구원의 복음은 몰라라 하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만 익사이딩 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 병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을 3, 40년 했으니까 나도 교회 가겠지 내 와이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치마 자락 자꾸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권도장에 계속 들락달락한다고 내가 유단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서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승급시험 승단시험을 봐야 내가 유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만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배가 저절로 불러집니까 아니죠 음식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입에 집어넣어야 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이 레이피언니아 교회에 석회에 있다고 해서 등록교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구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다 이런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궁유로 여기시고 저에게 컴패션을 가지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체험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과 이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어느 시간 예수님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주님과 뜻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자를 고쳤나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캐! 뱉고 그 손으로 그 사람의 굳은 혀를 만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다분히 지저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얼마 전에 두로에서는 그 수로본익의 여인의 딸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내 딸이 다 낳았다 집에 가라 얼마나 깔끔합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니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 하나 고치는데 왜 이렇게 부산하게, 유난하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고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병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믿습니다 수로본익의 여인에게 말씀만 하실 수 있던 이유는 그 수로본익의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도 믿음대로 그 모든 치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귀머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귀머거리가 들어봤겠어요? 당연히 못 들어봤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대가볼 위해 딱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이 왔대 오 그래 한번 가봐야 자고 다 갈 동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듣고 바느질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와서 막 얘기할 때도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모르고 그냥 먼 사람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를 통해 느껴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손과 침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다고 믿습니다 귀를 만지셨다고 그랬죠? 인간의 오장육부는 이 귀에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를 만지면 아주 몸이 시원하잖아요 지금 막 만지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만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떤 한의사들은 이 귀만을 사용해서 온몸을 고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를 귀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리고 침을 뱉어 혀를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침 하면 아유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준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상처는 침으로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쏘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뜨거운 거 되면 에이! 이렇게 하고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던 적이 별로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그러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는 바로 그 앞에서 하늘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지 않았겠어요? 날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귀 먹고 입이 묶어져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듣지 못하며 고생하고 있구나 그 아픔을 공유하시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어?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지금 천대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분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거지 이분이 오셔서 귀에 손을 대십니다 어? 이분의 손이 참 따뜻하구나 나를 지금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나 봐 나를 고쳐주기 원하시나 봐 침을 뱉어서 굳어버린 그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를 통해 자기의 온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을 때 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영역 간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육신이 아파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머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어떻게 하죠? 배를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할머니 손은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도 해주셨나 봐요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면서 예수님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약손 하시면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탄식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 지금 울고 있는 아파하는 어느 누군가 또 썩어져가는 어느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 짓입니까 예수님의 컴패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에이 얄밉게 굴더니 샘통이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오유 나한테 이런 일이 안 하고 저 사람한테 있어서 참 다행이네 그런 마음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할 때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중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탄식하는 아픈 마음과 그들 어루만지는 사랑의 손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터키에 선교회원을 다녀왔잖아요 4월 23일 세인 조어지대를 맞이해서 비유가다 섬에 선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날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인 조어지라는 성인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있는 그 비유가다 섬에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8만 명이 하루에 거기에 술래를 오는 거예요 기독교 사원에 기도하러 8만 명의 모슬렘들이 몰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길거리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카운셀링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역관이 3명이 우리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8만 명이 막 몰리니까 3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윤리안 목사님하고 또 한 분 돌아가면서 통역관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카운셀링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다가 우리 같이 간 우리 교우들이요 예라 모르겠다 하고 한국말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막 기도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도 그 터키인들이 같이 그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터키의 모슬렘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그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통역을 쓰면서 점잖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한 두세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대여섯 명씩 미리 줄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서도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대화 하나 나누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받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슬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탄식하며 그들을 얼싸안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존재같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여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지만 예수님의 사용한 도구는 뭐였어요? 더러운 침이었어요 침 하찮은 더러운 침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 따뜻히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맞아주는 그 다정한 인사 또 서로에게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침도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치유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서로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웃기기 위해서 남을 비하시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거예요 남을 낮추려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은 올려주고 존경해 주고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고 나는 그냥 쉽게 던지는 그 말이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영육관의 치료 상처를 어루만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은 영육관에 막혀있는 자를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육관에 막혀있는 자를 열어주신다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마가범 7장 34절로 35절 보니까 그에게 이랬을 때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은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외치셨어요 그 말은 완전히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한국말을 하셨다면 열려라 참깨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의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혀가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전 처음 들은 그 소리가 아마 에바다라고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선포하고 계실까요 넌 고생 좀 더 해봐 너 속 좀 썩어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에바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세요 에바다라는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고민과 염려 사업의 문제 에바다 모든 일이 해결될 찌어다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와 모든 힘든 문제들 에바다라는 말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닫혀있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유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닫아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못질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모든 망치질 못질로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브레이크드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못하던 병자의 육신의 병만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죄에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대가블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가 귀먹어리 이 벙어리밖에 없었겠어요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른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른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증표가 이것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뛰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맹인, 귀먹어리, 벙어리, 그 다음에 발전은 자의 치유가 예수님의 증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두 가지를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귀먹고 말이 막힌 귀먹어리와 벙어리를 치유해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해결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내가 700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너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그 기적만을 놀라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6,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참 좋은 일 하셨네 예수님 참 선한 분이시네 능력이 많은 분이시네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간주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일으킨 기적을 얘기하지도 마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초능력자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지금 이 대가볼루에서 있던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공 15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는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되었던 말 못하는 또 장애인 여기서는 귀머리를 이야기하죠 다리 저는 사람 또 맹인이 치유받는 이 네 가지의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대가볼루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기록한 그 대가볼루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만 지금 현혹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네 가지의 모든 기적을 본 또 다른 대가볼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야 나도 예수님한테 가면은 뭐 좋은 것 좀 받겠다 떡고물 떨어지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 좀 봐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네 가지 증표를 다 오늘 우리 앞에서 행하신 이분을 볼 때 이분이 발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육적인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축복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반응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교회 가봤더니 교회 참 좋은 것이야 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 내가 또 말도 통하는 사람들 좀 있고 거기 갔더니 뭐 밥도 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구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내 생일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교회는 참 좋은 것이야 예수님은 참 성인 군자 같아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길 바라세요 우리한테 선한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또 온 구역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야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에바다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행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영적인 육적인 사업적인 모든 것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나의 주님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만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시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바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